심하다 형제는 말이 심하다? 진짜 담담이 왜 저랄까? 라고 말하면서 미니스턴 바로 픽하는 거 꼴받네? 뭐야? 아니 왜 안 움직여 이거! 아니! 아니 왜 안 움직여! 아니 야! 아니 씨 진짜! 죽여! 죽여! 에이 요! 왓더! 메딕! 어? 워쌉 베이비! 길게 복수하자 medically 복수하자 헉! 허 Las Да 노노노노노노 우후 그만 쳐 이 새끼야 . 어?.. . 야 팔왕 꼬뽀라 야. 흥! 나이스. ㄚㅚ. . 하나씩 행복해 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쓰기만 하셨네 그래도 쓰면 된거 아닐까요? 위도우 개피 아니 미친vin 봐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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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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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4, 4, 3, 2, 2, 1 저.. 저 새끼 바로 바꾸러 간 거 같은데, 윈스턴? 독하다, 진짜. 그래, 뒤돌아요. 아나 부착하러 가야지. 안녕하세요. 워? 오, 나 왤스. 오! icar족 부 2025. 이웨스 이웨스 이웨스. 아! 개새끼야! 오이, 여기 누구세요? finally 이거 아마 하나 난 이런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그럼 바로 익스프레스 VPN 여러분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하면 1클릭 한 번으로 온라인 위치를 상 units 줄을 바꿔 한국 서버에 비매너 예조들을 피해 해외 서버에서 harsh 여러분들도 해외 서버에서 외국인 친구 만들어보세요 에다가 해킹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패킷이라는 단위로 주고받는데 이 패킷 안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ip 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 이 ip 주소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국가 인터넷 회사 지역까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야동 사이트를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주소를 뿌리고 다니는 거죠 당장 블리자드 사이트 ip 주소를 조회해 보고 여기서 나온 주소를 한번 검색해보면 여기에 서버가 있다고 뜨죠 이렇게 ip 주소만 알아도 쉽게 위치를 알 수 있죠 인터넷에 사용하면 ip 주소가 노출되게 되는데 하지만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터넷이 익스프레스 vpn 자체 서버로 제일 아웃팅 되면서 고유 ip가 서버 ip로 마스킹되어 나의 ip 주소를 숨길 수 있죠 고정 댓글 있는 링크로 들어가면 3개월 무료 혜택까지 주네 여러분의 보안 위해서라도 한번씩 사용해보세요 너 짤? 어? 위도우 나한테 츄츄 보냈어 왜 그러세요 정말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한거 아냐? 하하하하 님 프로게이머인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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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내부 흑흑w 아 save 하핫 으하핫 하하하하 으하핳 하하핳 하하하하 весь espère 너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마숨이 킬 맨 뭐야 뭐야 나왔어 미친놈 이걸 이렇게 피하네 하하하하하하 아쉽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핰 Shen through the door! 어떻게 해야지, 영상 give me 재미있게 아하하하하하하하 오! 오! 차! 으악! 하하하하 대가리 분쇄됐다! 하하하하 손주가 뒤에 돌았어요 친구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하하 오 재웠다 선생님? 선생님? 아 넷시다 이거 잡아줘 제발 이거 잡아줘 하하하하 와 이걸 살아나? 하하하하 아 님들 이거 뭐임? 와 와 와 아 빛지 않다 이 게임 아하하하 기회를 돌려줘 그만해 하하하하 아니 똘따라 1조급 거 맞냐 이거 하하하하 가탄이 있어 아이고 그래 그래 가능 가능 자 이거 일찍 합격시켜 봐 오 나이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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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멍! 형의 질편을 내는 거짓말 워 고 바 넙 넙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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